안녕하세요. 갱스터의 꽃이야기 시작해 볼게요. 이 아이는 뭔지도 모르는 알뿌리가 있어서 월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잘 몰라서 작년 가을에 화분에 심어서 들여놓았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잎이 아주아주 길게 자랐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잎을 재미로 머리를 올려주듯이 돌돌 틀어 올려주었는데요.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재미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올해는 화단에 옮겨서 꼭 올겨울에 월동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해요. 너무 우습고 재미있지 않나요? 이 아이가 참 헷갈려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하지만 이렇게 꽃대를 올려준 거 보니까 봄이 되었다는 걸 알고 올라온 것 같아요.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과 이 모습을 공유해봅니다. 무스카리는 꼭 노지에서 월동시켜주세요. 오늘도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